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오전 8시 40분 전국 1,279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 종료 이후 4년 만에 마스크 없이 시험이 진행되면서 시험장으로 향하는 학생들의 긴장어린 표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학부모들은 교문으로 들어서는 자녀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 일부는 기도를 하며 교문 앞을 서성이다 발길을 돌렸습니다. 이번 수능은 킬러문항은 없지만 다소 어렵게 출제됐다는 평이 나옵니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늘 수능에서 초고난도 문항인 킬러문항을 배제하고 공교육에서 다루는 내용으로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문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EBS 수능교대 및 강의와의 연계율은 50% 수준을 유지했고 익숙한 지문이지만 선택지를 까다롭게 구성해 변별력을 높였던 지난 9월 모의평가와 비슷하게 출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 토마토 박한솔입니다.